윽 커스텀 거지의 4000점이나 오려면 몸박으로 답을 찾자 몸박 있지 나 몸박의 기사회생 난강극보 이렇게 거지 생기면 4000점이 넘긴 할 거야 기본적으로 아마 잔상이 없긴 하네. 아 잔상도 황금카드구나. 아. 아.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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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가 몇점이더라 100점이던가 예 그래서 이제 초반에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해 초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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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필요한 카드일 땐 먼저 넣어놓고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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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눈심이 면채라고요 정말 그 의지가 않네요 아니 이거 돌리기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다 으 으 내가 저걸 집어넣고 돌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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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이제 커스터모델 커스터모델 으 으 으 으 아 이거 좀 위작업이 가능하겠다 이건 으 기본적인 위작업 좀 걸어놓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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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한 덱이죠 얘는 거지 덱을 한번 짜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돌리고 자 돌리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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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 이런것도 없기 때문에 기본 방호도를 올리는게 좀 까다롭네요 초기의 방호도를 올리는거 자체가 좀 까다로워 예 이거 본인이 직접 덱을 직접 짤수있어요 시작할때 ... 원하는 걸 다 골라가지고 이 모드 재밌어요 이 모드 하고 싶었던 건 다 해볼 수 있어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아 너무 신기하다 덱이 강화가 덜 됐기 때문에 덱 자체가 파워가 많이 떨어지는데 조금만 더 강화돼도 정말 재밌을 겁니다 몸박을 먼저 강화해야겠죠 코스트를 좀 낮춰줘야 되니까 혹은 이제 참호 같은 것도 좀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 근데 거의 다 갖춘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은 나오겠지 그렇지 이사회생활 버려주고 돌려주고 하이랜더의 거짓 한 대도 4000점이 넘길 수도 있고 뭔가 다른 뭔가가 근데 하이랜더를 벗어나면 아마 그 자체로 좀 힘들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거를 돌려주면은 만화도 차고 이렇게 했을 때 드로우도 추가로 되고 부산을 버려도 부산을 버려도 약간 그것도 없고 재밌다 덱이 덱이 일단 재밌다 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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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어도가 낮았었구나. 몰랐네. 방어도 왜 이렇게 낮지? 쟤 방어도 왜 이렇게 낮았죠? 그렇게 세게 때려 얘가? 그냥 키가 긴 줄 알았네. 두께를 버리고. 한 번 하고 돌리면 되겠네. 아 잔상. 가져가면 안 돼요. 왜냐면 거지 모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. 부서지망만 가져가면 되겠다. 아 흐릿함은 없었어요? 아. 아 그래서 그렇구나. 엘리트 최대한 많이 잡아야 되고. 왼쪽으로 가야겠네. 전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. 강화해드릴 카드가 너무 많다. 먼저 써줘야겠다. 드로부터. 이거 배수 카드들이 개삭이 확실히. 만들어서 버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근데. 만들어서 버리고. 드로를 땡기고. 힝샤. 그리고 예비까지 들고 갈까? 힝샤가 나올 줄은 상상보다. 아니 사실 힝샤가 필요하진 않았는데. 생각해보면. 방어도 충분해서. 5분 통박취가 있는데 힝샤가 왜 필요해? 들고 갑시다. 따랑 소리 듣기 좋잖아. 힝샤가 왜 필요해? 아이 소리듣기 좋네. 대부분 타만.. 제빵샤가 왜 필요해? 충격. 아 Crush 폰. 내 몸. 몰려. 흡입. 소환. 혹시. 슬. 약. 소리. 안. 근데 없어 이제. 그.. 궤도가 없어 궤도가 없어 팅샤튼트 게임에서도 들여져 택탄, 지명, 고개 그대로 먼저 보고 나이스 이렇게 해도 되게 돌아가긴 하네 몸통 박쥐가 없더라도 되게 돌아가긴 한다 왼쪽으로 가야 엘리트를 계속 때려잡을 수 있죠 세마리 엘리트 한마리 한마리가 소중하고 왕막을 다 해줘야 되는 것도 좀 까다롭긴 하네 난아가폴 넣고 들어보고 때리고 들어보고 돌리고 만들고 돌리고 돌리고 해외카고 수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. 애초에 그런 카드는 존재하지 않았고요. 애초에 그런 카드는 없었어요. 야 이거 만들었으면 너무 재밌는데? 너무 재밌는데 이거? 그냥 돌리자. 안 돼. 돌리자. 돌리자. 거기 봐. 예 커스텀입니다 커스텀 중에서도 모드에요 특수한 모드 그래서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카드 덱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냥 덱이 이렇게 시작돼 뭐하는대로 카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개도 강화해 놔야겠구요 자 이거 넣고 이거 만들고 돌리고 올리죠 드로우 아 이건 가져가야겠구나 일단은 방어도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돌리고 돌리면 장수가 늘어 그냥 지금은 이제 카드 장수 자체를 딴게 아니라 이 저걸 늘려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진화를 쓰고 난강극폭을 쓰고 카드를 돌리면 어차피 카드 장수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막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카드 장수는 안 부족한 것 같아요 딱 기본적으로 안 부족한 것 같아요 오시골도 감사합니다 참고로 찰싹 타수가 없는 건 커요 무작위 크지 이렇게 돌려야겠는데 이 모드는 딴 모드랑 좀 많이 다르게 무쇠 카드까지도 갖다 쓸 수 있거든요 다른 모드랑 많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느낌이 너무 괴색하게 모드지 심장까지 깨는 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방호도를 초기에 쌓는 게 너무 힘들어 초기 방호도가 안 쌓이니까 그게 진짜 가장 큰 문제네요 그거 말고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아우 야 훈신의 힘을 다해서 올리고 있다 성급함이 개삭이다 중대 뽑으면 끝날 일이라고요? 그것도 맞네요 병불꽃은 빼오겠습니다 상자 한 번 가볼까? 차라리 강화로 아 근데 강화를 좀 또 때려받긴 해야 돼 지금 전략과 강화하고 응구추가 있네요 물음표 한 번 가죠 물음표 왔는데 전툰데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좀 뚫리고 확실히 부상을 내려앉아갖고 그걸 이용하긴 해야 돼 체력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상급함을 먼저 강화할까? 아니 집중을 먼저 강화하자 버리는 게 좀 부담이 크다 페널티가 이렇게 되버렸어 이렇게 되버렸어 1턴 킬이 안 났어? iantly 낙원을ieza 참으로 돌려야 겠죠? 이렇게 정말 cież tuck 꼭 또 ramento ㅈ 고 딸랑 소리가 너무 오래 걸려. 게임 소리가 길어진다. 아까 어떤 분이 게임 소리, 게임 길어진다고 예언하셨는데 진짜 그게 맞게 됐네요. 두 개 맞게 안보는구나 이제. 오케이 됐어요. 이거는 이미 깼다. 이미 깬 거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다. 이거 가져가면 타격 수비가 한 장도 없겠네. 건별 들고 갑시다. 오우야 이거 루트 엄청 좋다. 4L. 5L까지 가능하니까 나는 지금 루트 잘 짜면. 이거, 이거, 이렇게 가면 5L 이제. 지금. 일단 5L을 패고. 성급합부터. 이렇게 버리고. 돌리고. 성급합이 진짜 좋은 카드다. 돌리고. 그냥 클릭하면 한 장씩 추가돼요. 같은 카드를 여러 번 클릭하면은. 그 카드가 여러 번 들어갑니다. 그것도 기억하시면서. 고르시면 됩니다. 미라소는 1코스트 효과가 있고. 뭔가 유독성을 사갈까? 의미는 없는데. 미라소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? 이건 이제 체력 채울 수 있으니까. 상자. 오, 구급상자. 좋네요. 많아요. 이렇게 갔다가. 이렇게 이렇게 갈거죠? 이렇게 이렇게 가면. 여기서 하면 오엘리트 거든요. 3층에서 오엘리트 먹는 거 엄청 크죠? 그쵸? 그쵸? 두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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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초 방어도가. 너무 늦게 올라. 확실한 건. 아. 잘못. 잘못. 두루. 두루. 아 이거 태울 수 있구나. 적당히 이제. 핸드가 너무 남는다 싶으면. 태우고 들어가면 되겠네. 일단 버리고 일단. u. 두루. 차무깔가 쓰고. trot. 사우고. 원할 때 태울 수 있고 진화로 드로우가 추가되기도 하는 말도 안 되는 성급함이 진짜 좋은 카드네 근데 성급함이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그래 카드 자체가 조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저게 저는 이제 버리기로 그걸 어느정도 채울 수 있거든요 진화 걸려있으니까 더 드로우 추가로 되겠죠 장수가 절대 줄어들지가 않네 이거 너무 좋다 적당히 버려주고 앗 데미지 잘못 넣었네 무광학은 필요없어 좋구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윙부츠를 완전 개꿀 빨고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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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아 카드 장수를 불리고 줄이고 부리고 줄이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숫돌 고기 덩어 consol Taking him 어떤 것은 없 agreement two 오히려 기서의 생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. 왜냐면은 지금 구급상자가 있다 보니까 카드 장수 늘어나는 것 봐 이거 병번개 받아갈 카드가 있나 병번개로? 가져간다면 방어도 카드를 먼저 집어넣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다 스킬 카드구나 내 되게 아 나 근데 승천 20인데 그게 안 들어오네 이거는 어 배달함도 좋다 되게 그게 없어 저주가 안 들어와 있네 야 이거 진짜 개당이 못하구나 예 등판자의 골칫거리 이름이 다 골칫 기억이 안 났어 아 유물도 많이 얻었죠 일단 이것부터 해줍시다 까먹을 수가 있어 내가 저기까지 갔다가 지금 기억날 때 해놔야 돼 이 덱이 아까 그 덱보다 더 센 것 같은데 신기하네 한번 돌리고 부상 갯수로 부상 갯수로 맞춰서 내가 쓸 수 있어 좀 지우고 부상 다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흐흐 돌리고 부상 갯수보다 뭐 여기다. 여기까지 쓰고. 지금 주면 안되죠? 지나 걸어두고. 진짜 아이언클래드 카드가 좋은게 너무 많구나. 계속 좋다. 카드들이 다. 못해볼 만한건 없죠. 이 모드면 모든게 다 할 수 있지. 하고싶은거. 저 모드면 다 해볼 수 있지. 제가 원하는 모드면. 이렇게 버리자. 이거는. 태워볼 수도 있고. 이렇게 하면 버리면 안되겠죠? 댕이 이렇게까지 꼬이기도 쉽지 않은데. 꼬였네 이렇게. 근데 뭐 그렇다고 못잡는건 아닙니다. 그래서 같은 카드만 나오는 것 같다. 진화 한장 말고는 그게 뭐 중요한 카드가 없나. 이거 오히려 버리고요. 드로우를 몹시 탐구파고. 참을 돌리고. 만화를 채우고. 그래서 돌리고. 참을 돌리고. 이제부터는 뭐. 이제부터는 뭐. 뭘 하려다기보다는. 계속 돌리는게 맞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지우고. 기사의 생활 버리고. 이렇게만 돌리면은. 이렇게 해도. 수단에 안좋은거니. 샐벌오프. 흐릿하게 이중 측정 해놓으면은 되겠지. 덱이 좀 두껍긴 하다 은근히 이게 사일런트하고 아이언 클레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덱이 막 아이언 클레드는 계속 줄어요 왜냐면은 압축을 해버리니까 근데 뭔가 사일런트는 항상 두꺼워 내가 원했던 만큼 얇아지지가 않아 되게 신기한 게 이건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몸박을 끝낼 거 같네 아 이거 다 버리고 싶지가 않은데 아 이거 다 버리고 싶지가 않은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집착한 것 같아 컷 아 이거 다 어 뭐야 이런 집착했어야지 뭐하는 짓이야 방어두엔 집착했어야지 사일런트는 약간 상관 그것도 얇아 엄청나게 실습했네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죠 킬각입니다 아 핑핑 힘들다 쉽지 않아 3435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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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00점 할 것 같은데요 이미 개사기대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어 이거 킬하면 룬시비 면체다 근데 마나가 부족하진 않나요 되게 반사신경 강화해 줍시다 와 수리검 쓸모도 없는 거 태어탕 태어탕수 기념품 가져가죠 기사회생을 지어 놓은게 맞을 것 같아요 기사회생을 지어 놓은게 맞을 것 같아요 엔트로피 아 살 걸 그랬나 아 그런 모드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포션을 팔 수 있는 모드가 있어 포션을 내가 갖고 있는 포션을 팔 수가 있어 흐흫 아이 난간 극복을 안 좋은 그거 강화를 안 했네 개간 모드야 진짜 미쳤어 그 모드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포션 모드가 있길래 누가 봤더니 지울 수가 있어 지울 수가 있어 잡고 심장만 잡으면 돼 야 20까지 나왔어? 발로 올림? 필요 없겠죠? 저는 방어들 두 개씩 올릴테니까 좋아요 방어들 두 개 올리고 시작합시다 시작했죠 자 여기까지 버려주고요 상상도 들어 보고 캐차함도 쓸고 때려주고 들어보고 그냥 버려주고 하하 슈퍼싱 이게 사이클리 적당히 이제 부상 지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돌 것 같아요. 같이 지워주면서 하면 되겠다. 아 그리고 단점이 있네. 이거 그게 이게 내가 상태 이상은 지울 수 있는데 상태 이상이랑 똑같은 그걸 못 지우네. 카드는 못 지우네. 카드를 지우고 싶은데 카드는 안 지워줘. 사실상 상태 이상이잖아 쟤네. 난간극보 이런거 이제. 힐타운드 3중첩이죠. 와 게다가 이거 룬 시위원체 발동하는 거 좀 봐. 역겹다 근데 좀. 마치 자기도 일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일 하나도 안 하죠. 몇 점일까요? 아 궁금하다. 심장 높이격. 전 보스 높이격 했죠. 전 몬스터 상대로 높이격인 것 같은데. 다음은 체력 1을 달고 해야겠다. 1을 달고 하면은 룬 시위면 제가 그냥 발동해. 자자자자잔잔잔잔잔. 4685조. 아 윙가라미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크크크크크. 이걸로 맛있는거 사먹어야지. 뭐 먹지. 오늘 비싼 거 먹어야겠다